이번 역은 7호선 열차로 갈아탈 수 있는 건대입구, 건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홍국 University, 홍국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7.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10.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6.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역은 성수, 성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7호선 열차로 갈아탈 수 있는 건대입구, 건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Hongbuk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7. The door is on your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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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our right. The door is on your righ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7호선 열차로 갈아탈 수 있는 건대입구, 건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공부와 함께합니다. 공부와 함께합니다. 공부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역은 성수, 성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탈 수 있는 건대입구, 건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공국 유니버시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2. 출입문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탈 수 있는 건대 입구, 건대 입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출입문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고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